뒤로 두 그릇만 오십쇼. 네. 하나가 되는 건가?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안 떨렸거든요. 왜 네가 떨리지? 저게 진짜 심장이 막 컴안해요, 진짜. 아, 긴장되시죠. 어머, 어머, 어떡해. 이건 왜냐면 내가 멈춘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 저분이 그냥 나가면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야 돼요. 혜옥아! 예? 어때? 하나도 긴장 안 돼요. 하나도 긴장 안 된다고요? 긴장 안 돼? 즐길 준비 됐어요. 네. 뛰어요? 더, 더, 더. 와, 우리 유혁씨부터. 진짜 가려고? 아, 바로 와? 야, 쟤 여유 있나봐. 막 손 안 들어. 얼른 오세요. 잠깐만. 자, 바로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달리세요. 달리세요. 어머, 달린다. 달리신다, 달리셔.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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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더, 더. 그래, 저기요. 쭉 떨어지는데. 와, 다시 봐도 막. 어우, 설렌다. 우와, 긴장되셨어. 약간 긴장하셨어. 진짜 긴장되셔. 우와. 우와. 어떠셨어요? 어머, 어머, 어머.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 네, 네. 이루고하기 전 가는 다른 세상이죠? 네. 여기가 천국이네요. 우와. 우와. 이제 완전히 정금됐어, 표정이. 우와. 위로 가깝게 나니까. 네. 하늘 산책 느낌 바로 나죠? 진짜 하늘 산책이네요. 하나, 둘, 셋. 일어나세요. 이렇게. 우와, 선배님. 상력 너무 잘하시네요. 안녕. 나 살아서 돌아왔어. 선배님, 저는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